텐차일드의 일기예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라고 하러 가시죠 빌로야 오늘 날씨 어떤지 알려줘 날씨는 전망입니다 기분이요? 흥분대로 지난번에는 떨렸다면 이번에는 되게 설레지 않을까 긴장되고요 좋아요 일단 살짝 강렬하고 어두운 분위기 곡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에서는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곡으로 준비하고 두 번째부터 저희 곡이랑 강렬한 노래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술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흥분됐을 때 완전 분위기를 터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파일 리더 김정은입니다 저는 DXJ 구루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자자 아 이게 저희 김동현입니다 와주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프리드립 티켓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2회차 공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을지 리스너 입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공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위하여 파이팅! 어파이 화이팅! 어파이 화이팅! 어파이 화이팅! 어파이 화이팅! 어파이 화이팅! 리스너가! cowpe 어파이 화이팅! 이제 호남нож롬 이런 저번에 마음에 사실 이제 수익이라는 막의 꼴 순식을 따라와 우리의 꼴 그래도 엮이는 된 자연버리 지금부터 찾아봐 연결처뵐 너와 나 없잖아 연결처뵐 지금 찾아와 연결처뵐 돈 없어 만져 연결처뵐 말 난 연결 How shall we burn How did you fly by I want to feel blue Let's have no doubt 지금 바로 break up 아아! 가위바위보 이 친구가 가위바위보 다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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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위보 가위보 아아 아일레모 이렇게 주전의 댄스로 뒤져진 나비로 hit like a m 나두에 지고 난 내 짓게 우리의 애인 다! 오! 다시 보지만 더! 다! 우리 여기와 더 춥! 아예 우리 나비는 나의 파달 부를만 나의 애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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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었고 아쉬워요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변해보다는 못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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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진짜 좋았어요 애들 너무 좋아했고 수고했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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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어파이 개 핫했어요 그냥 찢었어 어파이는 필드 프로 어파이 너무 좋았어요 파이팅 어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어파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아고 와 진짜 완전스러워요 후 네 내일은 일기를 뭐 쓰실 건가요? 아 내일 일기는 지금까지 텐차이즈의 일기의 모였습니다 일기의 모였습니다